한계의 룰라인 오 잡으시겠습니까? 찍어보시겠어요? 네 찍고싶습니다 핸들 돌리면은 자고라가 지가로 돌리고거든요 성무니 형 성무니 형 성무니 형 성무니 형 성무니 형 재밌는데? 성무니 형 인터뷰 할 수 있게 인터뷰 한번만 해주세요 형 형 뭐예요? 채영아, 이리 와봐 그러고 왔어, 맞아 오 신기하다 이거 근데 이거 왜 나가 들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할게? 뭐 찍은 줄 알았어 너무 카메라 감독님처럼 찍는 거 아니세요? 방 좀 깔끔해서 어 괜찮은 거 같아 민호하고 찍은 조잉들아 1시간 뭐야? 영화 감독했잖아 네 영화 감독했잖아 아니 아프리카에 찍은 거 아니야 뭐하는 건데? 카메라 감독님 오 이게 좋더라고 이거 토이스티 BJ이네 네 이거 촬영 왔습니다 별풍선은? 네 좀 쏴 주십시오 나 안 해줄까? 응 응 오 너 이거 진짜 좋다 야 이거 제대로 찍지도 못해 야 이거 제대로 찍지도 못해 너 모르겠다 너 모르겠다 네 너 모르겠다 너 모르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KOKOKOKOK 더 흔들려봐 왜 고정이 안되냐? 이게.. 이게.. 엄지쪽으로 할수있어 양선수? 뭐에요? 우와 이거 신경좋아 어떻게 하는거에요? 이걸로 막 움직이는거에요 아 이렇게는 이게 이쪽은 구멍이 되고 너를 왜 찍어? 아 이것도 한계가 있네 지치형 선수 진짜 잘생겼구나 양선수? 오케이 이거 비싸죠? 이거 이거 비싸냐고 양선수? 모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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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공